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 빈칸 순서 삽입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죠. 이거 어려웠죠. 제가 오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를 해결해 드릴 겁니다. 정말로 제목 그대로예요. 빈칸 순서 삽입 문제를 어렵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를 해결할 건데 이것만 알아도요. 해석 능력 달라지고요. 문제풀이가 달라질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저희 연구팀이 2022학년도 수능을 분석했는데요. 엄청난 결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18번의 목적이나 19번의 심경 25, 26, 27 이런 일치 불일치 문제 쉽죠. 이거 왜 쉬워요. 생각해 본 적 없죠. 단어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편하게 글들이 읽힙니다. 자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편하게 어순대로 읽히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우리말 구조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후치수식.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가 있어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들이 나올 때 우리말 구조에 없다 보니까 해석되기 어렵거든요. 뭐 학생을 가로 여는 건 알겠는데 선생님 저 가로 닫는 걸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꾸며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후치수식 문장인데요.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능에서 후치수식 문장이 정확히 52개 문장이 나왔는데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밑줄이 파악 문제 어렵죠. 그 다음에 수능 30번 어휘 문제 어렵죠. 그 다음에 빈 순삽은 원래부터 어렵죠. 그 다음 장문독회 41, 42번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킬러라고 하고 요 놈들을 준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 하나 말씀드릴게요. 후치수식 문장 52개 중에 40개가 다 이 유형에 있습니다. 싸그리. 무슨 말이냐.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어휘를 지저분하게 낸다. 근데 요번 수능 이제 보신 분들 알 거야. 그 다음에 예비고사 학생들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풀어보면 알겠지만 어휘가 초급강인 건 없었습니다. 그럼 문장을 어떻게 하면 어렵게 만들 수 있느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길게 만든다와 또 하나가 후치수식 구조를 들어가기 문장을 만들어버리면 학생들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후치수식 문장이라는 게 다 고난도 유형에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목적이나 심경이나 일치 불일치 문제가 어렵지 않게 여겨지는 이유는 문장 구조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단어만 알아도 대충 짜짓기 하면 대충 스토리가 잡혀요. 그러니까 감으로 해석한 학생들도 그 문제는 맞춥니다. 근데 문제는 고난도 문제에 후치수식 문장이 들어가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단어만 기억나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구조가 되게 복잡하니까 단어만 기억나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니까 두 번 세 번 읽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수능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고난도 문장에만 이걸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빈칸 31번인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장들 길게 길게 나오고 있죠. 싸그리다 후치수식 문장이 있는 글들입니다. 31번이에요. 32번 노란색 부분 되어 있는 게 후치수식이 들어간 문장들이거든요. 보세요. 세 줄, 뭐 다섯 줄, 뭐 네 줄 길게 길게 나오죠. 33번 빈칸입니다. 노란색 부분, 이건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후치수식이에요. 딱 느낌 옵니다. 아, 이게 내가 빈순삽이 어려웠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가장 큰 요소 1번이 뭐냐. 문장을 길게 길게 쓰는데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우리말 구조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해석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34번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빈칸, 이게 빈칸 자리였습니다. 빈칸 자리 자체가 후치수식, 주의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가 있는 문장이에요. 자, 뭘 알 수 있죠? 아, 내가 목적신병 쉬웠던 이유가 일치 불일치가 쉬웠던 이유는 이게 단어 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문장들을 시험에 낸 거구나. 이거 맞추라고 낸 거구나. 근데 밑줄음이 파악이나 그 다음에 어휘나 킬러, 빈순, 사비나 장문독해 41, 42번이 문장을 길게 길게 쓰면서 후치수식 넣어서 어렵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야 변별력이 구분될 수 있거든요. 그럼 결론 빈순, 사비 문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문제풀이 강자 있습니다. 문제풀이 강자 들으시는 거 추천해요. 근데 그거보다 앞순위가 있어요. 영어의 기본이죠. 만고불면의 진리 어휘되고 해석되면 영어는 90% 끝난 겁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 오해하는 거예요. 어휘? 왜 오해 되고요? 해석되면 90%가 끝난 건데 어, 선생님 저 빈칸이 약한데요. 저 순서 삽입이 약한데요. 저 문제풀이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기본해석 능력이 안 된 거예요. 특히나 후치수식 문장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이렇게 정보만 주고 넘어가면 케이스가 아니겠지. 오늘 후치수식 잡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구조가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이 외우는 거 5분도 안 걸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채화만 하면 되시거든요. 자, 이겁니다. 명사 다음에 투동사 원형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갑니다. 뭐뭐하는, 뭐뭐할 두 번째 명사 다음에 형용사나 ing나 pp가 나오면요. 고민하지 마세요. 명사 뒤에 형용사 ing, pp는 후치수식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거의 똑같은 건데요. 이거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동격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죠. 근데요. 그 제목 몰라도 됩니다.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온다던가 명사 다음에 이제 when 뭐 왜열 뭐 위치 whom who's인데 공통점이 wh예요. 명사 다음에 대시나 wh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후치수식인데 이건 뭐가 중요하냐. 두 번째 동사 앞에 가로를 닫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만 제대로 알아도요. 길어지는 문장 해결하는 거 되게 쉬워요. 어? 명사 다음에 댄 나왔네. wh가 나왔네. 가로 열어야지. 아, 두 번째 동사 앞에 가로 닫고 뒤에서 꾸며 들어가는 구조구나. 그 다음에 이거 별 하나 칠까? 어려운 말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저 이거 진짜 마흔 학생들이 진짜 별의별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 알거든요. 어, 전치사가 뭔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 whom이나 위치가 나오면 뭐 학생들 뭐 장난 아닙니다. 뭐 얘를 뒤로 뺀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뒤에서 앞으로 명사 뭐 이런 학생도 있고요. 이거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뭐 그런데 그 뭐 선행사 막 찾아. 그런데 그 선행사 전치사 이렇게도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전에서 문제 풀 때요. 전치사 whom이나 위치가 나오죠. 되게 쉬워요. 가로 열고 가로 열고 똑같아요. 두 번째 동사 앞에 가로를 닫는데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인데 이거 해석 안 하면 됩니다. 지우세요. 다시 한 번 명사 다음에 전치사 whom이나 위치가 나온다. 가로 열고 닫는데 이거 해석 안 하면 된다. 이따가 수능 문장을 보여드릴 겁니다. 마지막 어려운 말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이라고 하는데 제목 몰라도 돼. 정말 몰라도 돼. 명사 명사 동사는 후치 수식이에요. 반드시 똑같아요. 두 번째 동사 앞에 가로 닫기만 하면 됩니다. 뒤에서 앞으로 얘를 꾸미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후치 수식 진짜 별거 아닙니다. 명사 다음에 투 동사 원형 나온다. 후치 수식 뒤에서 앞으로 명사 다음에 형용사 ing pp가 나온다.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 명사 다음에 대시나 wh가 나온다.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인데 두 번째 동사 앞에 가로 닫는다. 전치사 다음에 whom이나 위치가 나와요. 지운다. 두 번째 동사 앞에 가로 닫고 후치 수식 명 명 동은 후치 수식 이거만 알아도요. 빈순삼 밑줄 의미 파악 단호수가 알았다는 전제하에 문장 해석이 훨씬 쉽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2학년도 수능에 총 52개 중에서 가장 긴 거 제가 몇 개 한 번 준비해 왔습니다. 30번 이거 어휘문제에 있던 거죠. 자 볼게요. It has been suggested 할 때 자 요건 봤다고 칠게. 가주어 진주어는 봤다고 칠게요. 제한되어 왔다. 대리아가 뭐가 제한되어 왔느냐 유기농 방식은 자 콤마콤마 삽입구문이긴 한데요. 콤마 콤마는 삽입구문이에요. 근데 뭐 규정이 되는데 로서 그럼 도즈는 방식들입니다. 복습영사 다시 유기농 방식은 방식으로서 규정되는데 어느 방식? 자 보자 전치사 다음에 위치 나왔지. 뭐야? 전치사 다음에 위치 나왔지. 실전에서 샤프로 지우세요. 두 번째 동삽에 다듬으면 되는 거 맞습니다. 볼게요. 제한되어 왔다. 유기농 방식은 근데 규정되면서 방식으로서 어떤 방식이냐 단지 천연제품만 그 투입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천연제품들만 투입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방식들로 규정이 되는데 유기농 방식은 덜 해를 입힌다고 이게 생명권이에요. 나중에는 암기하는 겁니다. 생명권에 자 생명권에 덜 해를 입힌다고 제한되어 왔습니다. 어때요? 전치사 후미나 위치가 나오면 샤프로 지우고 후치 휴식 하면 깔끔하게 쓰게 됩니다. 어 단지 천연제품만 투입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규정이 되는 건데 유기농 방식이라고 하는 거 생명권에 피해를 덜 입힌다고 제한되고 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빈칸 문제 한 번 보겠습니다. 빈칸 문제입니다. 유머를 31번이니까 빈칸이니까 유머를 만든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집어넣고 있다. 어디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다가 전치사 명사 수식어 구해요. 유머를 만든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 즐거움을 위해. 잠깐만 전치사 명사 이렇게 닫았어. 이거 뭐지? 명 대명사는 명사 침무입니다. 명 자 그 아이디어 도우자 아이디어에서 명사네요. 명 명동은 후치 수식 두 번째 동사 없어요. 바로 다듬으면 돼요. 유머를 만든 사람은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즐거움을 위해. 어느 즐거움? 그 아이디어가 불행 가져오는 즐거움을 위해서 머릿속에다가 아이디어를 집어넣는 거다. 뭐가 아니라 제공해요.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됐죠? 그 다음 문장 한번 봐볼까? 37번이에요. 37번이면 순서 문제 들어가 있는 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오리지널 문제는 순서입니다. 내적인 특징 때문에 또 나왔네요. 전치사 위치가 나오면 실전에서 지우세요. 해석하지 말고 후치수식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사 있긴 한데요. 한번 볼게요. 내적인 특징 때문에 어떤 내적 특징이냐 개인들이 부여받는 내적 특징 때문에 전사 명사는 열고 닫습니다. 뭐를 통해? 유산과 환경을 통해 코마 나왔으면 나 새로운 거 시작돼. 장치거든. 바로 닫으면 돼요. 유산과 환경을 통해서 개인이 부여된 내적 특징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주어 들어갑니다. 정신은 기능한다. 필터로서 기능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유산이나 아니면 환경에 환경을 통해서 부여받은 내적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정신이 필터로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즉 모든 외적 인상 명사담의 덴나스문 가로 열고요. 두 번째 동사 닫는 게 기본이에요. 그걸 통해 필터를 통해 지나가는 이건 해석하지 않고요. 필터를 통해 지나가는 외적인 인상이 걸러지고 해석된다는 겁니다.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가 수식우구 때문인데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후치수식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 후치수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 특히나 야 이게 고난도 문제 꼭 들어가는구나. 우리말 구조에 없다 보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걸 넣어야지 문장 해석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자 우리 또 공부하는 하나 목표가 잡히지 않으세요? 영어는 어휘되고 해석되면요. 영어 공부 90% 끝난 겁니다. 문제풀이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특히나 나 평상시에 난 항상 97, 100입니다. 이 학생들을 제외하고 94회로 왔다 갔다 한 학생 이하의 모든 학생이에요. 2, 3, 4까지 다 문장 해석 능력이 되면 영어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는 여러분이 공부할 목표가요 사실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정확한 해석 능력이에요. 반드시 성공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오늘 퀘스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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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